우리 엄마 보통 애기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? 자궁 속에서 착 태어나면 저는 우리 엄마 자궁 속에서 태어나올 때 바로 하늘 천 따지 거무룩 누르왕 그거 부터 뗀 사람이에요 박수를 한번 더 쳐 봐요 이럴 때 장난하니까 내가 자 그러면 님의 등볼 옷 어디 갔지? 옷 입고 잉맹히 해주시고 아니요 그거 잘 쳐다보고 이쪽 님의 등볼 허야되 있는 거 요거 한번 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는 처음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장면 한마른 각설이 타령 낚시타령이 있습니다 그거 요번에 박수가 많이 나오고 정말 진짜 반응이 좋으면 내가 그것까지 할게요 예 이걸 잘 안하는 건데 제가 오늘은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서 왜? 다음 주가 본행사입니다 소문 좀 많이 내주시라고 아시겠죠? 네 님의 등볼 준비됐나요? 준비됐나요? 대박 깡깡 가자 자리연 이 가뭄에 제가 비를 뿌리겠습니다 경배!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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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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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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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